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여기 나오시는 어르신들, 대변해서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군산에 제네럴 못해서 우리 예전에 대우차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됐죠. 그런데 전라북도 분들이, 군산 분들이 그게 왜 폐쇄가 된지를 몰라요. 아니 그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가 됐으면 아마 박근혜 정부를 내려오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물론 세례가 됐을 수도 있겠고 기존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늘 아마 그들을 깨우치려고 우리가 내려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이 늘 우리의 2030 아이들을 좌경화가 얘기해 어르신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2030 아이들이 좌경화가 됐다. 모두 좌경화가 됐다. 그러면 저들을 좌경화를 시킨 자들이 누굴까요? 과연 저 파친년이, 전 친년이 저 아이들을 좌경화 시킨 게 아니에요. 단 몇 명의 교사가, 단 한 두 명의 김제동이나 김호준이나 주진우 같은 자들 이들이 수천, 수백 명의 수만의 우리 아이들을 좌경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엄마, 아빠 정신 있어요? 왜 그런 데 나가? 그러면서 아마 김제동이나 주진우나 김호준한테는 10만 원씩 던지면서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얘기에 참가를 하신 어르신들한테 뭐 다른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히 좌경화 많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전에 올라왔던 우리 박결 청년처럼 대한민국이 내려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앉아서 손으로, 입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나가서 2동, 3동이 외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제에 조금 헷갈렸어요. 원래 군산.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 군산 분들이 제너럴, GM, 우리 군산공장이 폐쇄가 되었는데 좌쪽의 아이들이 이렇게 치고 가요. GM의 먹기 때문에 GM의 본사의 먹기 때문이라면 인천공장, 부평공장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공장, 부평공장은 살아있겠죠. 군산공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뭐라고 하죠? 북한의 통일비용 400조를 부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북한의 통일비용이 1,30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알파프로스 2,100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담당해야 될 한국과 북한의 통일비용이 400조부터 800조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라도 분들 99%에 몰표를 줘서 지금 청와대에 앉힌 문재인한테 통일비용이 중요하냐고 전라도의 군산에 한 지역도 못 살리는 문재인이가 과연 남과 북의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과연 통일을 시킬 수가 있겠냐 자기들한테 몰표를 준 전라도의 한계 지역도 못 살리는 문재인이가 과연 북한의 수천만 국민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도 우리 전라 남북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전라북도 군산 시민들이라도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이라는 저 주소파 정권이 원하는 게 뭐이냐 니들은 그냥 그만큼 살아라 딱 그거예요 니들이 깨어나는 순간에는 자기들한테 속고 살았다는 것을 전라도 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깨어나면 안 되는 게 지금의 정권이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깨어나면 절대로 전라북도 전라남북도 국민들이 깨어나면 저들이 몰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90%라는 몰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전라도민이 만약에 보신다면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렇게 그렇게 몰표를 줬어도 당신들의 삶은 단 한 가지도 나아진 게 없을 겁니다 이전에도 전라도 국민들이 내가 좋아하고 김대중의 당이어서 노무현의 당이어서 노무현의 피서실장이어서가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전라남북도의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바를 위해서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흥어를 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나오셨죠 아 분명 대한민국에는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 왜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이 없을까 왜 이 무대에만 단 몇 명의 젊은이들이 올라설까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에 또 우리 박결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지금도 자기 맡은 장소에서 지금도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2030의 젊은 아들 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앞장에 섰을 때 그들이 쓰러지거나 잡혀가거나 구석되거나 했을 때 과연 우리 진영에는 그들을 돌봐줄 그럴만한 조직이 있냐 없다는 거죠 3월 10일 날 정말 돌아가지 않으셔도 될 뿐인 전라도 경찰청 버스에 매달려 있는 스피커에 맞아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석자를 뭐라는 정치인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쳤거나 구석되었거나 쓰러지신 이런 분들을 우리라도 지켜주고 잊지 말아요 저들의 백남기처럼 저들의 이삭기처럼 제1, 제2의 젊은 청년들이 0이 돼서 나타날 거예요 다른 분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몇 마디만 마감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너무나도 힘드시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근 1년 만에 너무나도 빛속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붕괴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 우파진영이 철참 속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늘 주말마다 지금 크게 4군데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4군데에서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얀병을 못 들어봤고 단 한 병이라도 짱다를 못 들어봤고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잭파이프를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보고 둘라고 해도 저도 좀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뒤에 또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잊지 않아주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면 그건 누군가는 반드시 둘 겁니다 앞장에서 맞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저들이 민노총 저들의 전교조 이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민노총과 마주설 수 있는 젊은 친형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전교조와 마주설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사들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저 단파들이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말만 하실 겁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그만 맞추고 내려갑니다 저도 답답하고 섭취합니다 여기서 거기서 모자들 대 burg 손 다시 media box 감사합니다.